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와 함께 이른바 코로나 블루란 무엇이고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사홍정규 동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봄이었던가요? 교수님 직접 코로나19가 한창 1차 대유예하던 시기에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의료봉사를 하셨는데 당시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현장 상황은 어땠고 그리고 현장을 직접 체험했던 느낌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현장에 뛰어들기 전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상류한 것이 2020년 1월 20일이거든요. 그리고 약 한 달 뒤, 2020년 2월 18일 날에 대구의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소위 코로나19 31번 환자였는데요. 이후에 급속도로 대구에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지역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2월 29일 날에 대구 지역의 확진자만 2천 명이 넘게 돼요.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이 넘어가는 아주 의료지역, 안보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제가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의료진 숫자가 적었고요. 또 대비하는 것도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고 준비하면서 완벽을 맞추는 그런 단계였고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원래는 감염병이잖아요. 물론 감염병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본 환자분들의 코로나19 경증 환자 위주로 봤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정신의학적인 문제, 정세적인 문제가 코로나19 감염병은 감염병 못지 않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니까요. 코로나19는 코로나19 어떤 감염병 소위 말하는 팬데믹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불안, 우울 등의 어떤 증서적인 멘탈대미 예방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제가 굉장히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네,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갈 건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과 그리고 이후에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연구한 것을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 1년에 우리 K-방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대구의 D-방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나 정부의 방역 대책, 그리고 방역 정책 어떤 성과, 어느 정도 평점을 매기고 싶습니까? 제가 뭐 정부라든가 대구의 방역 평가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당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국민들의 성원이 엄청났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세팅이 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이 의료의 세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성원들이 어떤 물품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마음으로 오는 응원이라든가 도시락을 이렇게 뭐 해준다든가 굉장히 성원이 뛰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의료봉사활동이 끝나고 보통은 이제 의료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타임을 하거든요. 이게 방호복을 입고 보통 의사들은 2시간 이상 안 해요. 이제 그걸 방지를 해요. 오전이나 오후 한 타임, 오후나 둘 중에 한 타임 했는데 저는 이제 두 타임을 했거든요. 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시민의식. 그러니까 스스로 그 당시에는 어떤 규제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과 또 타임과 또 대구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 이제 사회적 규제를 두기를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시민의식의 굉장히 돋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의료봉사로 오신 의료진들 또 의료진이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위해서 봉사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헌신 덕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부나 또 대구의 어떤 이 코로나19 대응은 전체적으로 뭐 이제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은 디테일하게 가면 조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 여기 좀 아쉬운 분도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자충우돌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자충우돌이 있어도 그전에 우리가 이제 감염병의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뭐 잘한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로나 블루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른바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새롭게 생긴 용어가 아닙니까? 그렇죠. 신조죠. 신조. 네. 이렇게 사실 이 바이러스와 오랫동안 싸워본 적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인류에서는 처음이 있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불안, 정서적 불안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죠. 코로나 감염병에다가 블루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우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우울감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블루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작년에 4월 달에 조사했을 때 또 다른 연구가 또 9월 달에 조사하고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블루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4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의 반 정도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이제 불안, 우울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요. 9월 달에 연구조사 보면 70% 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정기화되면서 계속 이제 증가 추세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코로나19 전 국민의 70%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혹시 저도 코로나 블루가 아닌가 싶어서. 코로나 블루가 이제 한국말로는 코로나 우울감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블루가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은 이제 불안 증상이에요.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울 증상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주의력이 뭐 떨어진다든지 무기력이 온다든지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 소화가 안 된다 같은 소위 말하는 의학적 용어로는 신체화 증상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어떤 현상을 보이냐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조질이 안 되는 상태. 요즘에 이걸 또 코로나 레드라고 하죠. 이것이 또 더 장기화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음. 이게 이제 코로나 블랙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블랙을 우리가 좀 잘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블랙이 가버리면 우리가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살을 우리가 좀 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자살이 1년에 2019년에 1만 3,799명. 그러니까 이게 하루로 따지면 한 38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2017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이 3년간을 보면 우리가 생활고 있잖아요. 경제적 난으로 자살한 비율이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자살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이유로는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인데 사회적 원인으로는 이제 생활고가 굉장히 큰 원인이거든요. 왜 이 대목이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이코노데믹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블루뿐만 아니라 이코노데믹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에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블루에서 레드? 블루에서 레드, 이제 블랙까지 갔어요. 네, 상당히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몸서리가 좀 쳐지는데. 대표적인 증가님이 불안감, 우울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불안과 우울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비정상적인 걸로 봐야 됩니까? 우리 사회자님 질문이 굉장히 좋아서 박수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코로나19 블루, 이제 불안과 우울감을 우리 코로나19로 겪는 불안과 우울감이 우리가 불안해서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불안해하지 않아서 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불안해서 잘 대비해서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자 하는 방역이자라는 거죠. 대부분, 너무 안 불안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코로나19 우리가 방역 예방수칙을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불안하면 이거는 코로나19 방역 예방수칙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사회자님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은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삶을 위한 방어기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결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감을,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감을 그대로 당연한 것도 안고 가야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물론 이제 코로나19 불안 우울이 자기의 어떤 지급적, 사회적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전문가를 찾아가고 또 진료를 받아보고 치료비를 결정한 게 중요한데요. 코로나19 불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불안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불안해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예방수칙을 잘 지키자. 그러나 지나치게 불안해 버리면 우리가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더 올 확률이 높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영역에서 또 직업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19를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불안해 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계속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 사회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을... 우리가 독감, 의학적 용어로는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로 한 해에 몇 명 정도 사망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대략... 정확히 저도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한 몇 천 명 정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사망 환자 수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지금 한 1500명 정도 저도 언어로 체크 안 해봤어요. 한 1500명 정도는 너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삶과 고현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독감으로 해마다 3천 명이 사망하고 계세요. 코로나19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7,500명이 상이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든 독감이든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대부분 폐렴이라는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2018년도 사망 통계 기준으로 1년에 2만 3천 명 이상이 돌아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것은 보통 유행 기간이 있거든요. 5개월 말에 3천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코로나19 지금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는데 한 1,500명. 물론 참 안 된 일이죠. 불안감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명절을 보냈는데 지난 추석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되고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의 문제. 이런 분들의 불만도 있고 사실 그게 고독이 우울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이거잖아요. 외로움 앞에 홀로 있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왔는데 어쨌든 홀로 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혼자 자기 방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때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보통 때는 게임을 한다고 혼자 계속 방 안에 있는데 이분에게 만약에 당신은 오늘부터 집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방 안에 계속 있기 힘들거든요. 오늘 막 나가고 싶고. 무슨 말이냐면 이 홀로 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홀로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증을 느껴온 사람이 홀로 있게 됐을 때 이걸 외로움 또는 고립감 우울감을 넣어보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현대생활에 너무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홀로 있음을 자기와 만나는 시간 자기의 성장의 시간으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활용한다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게임 중독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홀로 있음을 내가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핍박박는 느낌보다는 이 홀로 있음이 나 자신과 또는 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배려로 내가 선택한 홀로 있음으로 의미를 갖추면서 이 홀로 있음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만나는 시간, 자기 성장의 시간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의에 의한 고립이 아니라 자발적인 단절 이런 내면의 시간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 시민들도 자발적인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씀이죠. 중소적으로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가끔씩은 이 복잡한 관계에서 한 번씩은 거리두기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이 잘 될 때 타인과도 잘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혼자 있으면 안 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와중에도 항우울 행동이라고 있어요. 의학적 용어로 항우울. 우울을 방지하는 행동인데 실제로 우리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정적인 정서가 왔을 때 이걸 생각이나 감정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맞지만 그것이 너무 우울하면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안 들을 수 떨쳐버리기가 힘들고 감정도 떨쳐버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뭐래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우울 행동이란 무엇이냐면 평소에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즐거웠던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본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난다. 그 이러한 항우울 행동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만 음악을, 영화를 본다 그러면 집에서 봐야 되죠. 사람과 만나게 되면 전화나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런 항우울 행동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항우울 효과가 증명되어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노레핀에핀이라든지 이러한 신경전달물질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또 뇌율의 신경성장인자라고 BDNF라고 이것이 향상이 돼요. 이것이 향상되면 소위 말하면 정신 강화력이 높아져서 외만한 스트레스도 방지할 수 있는 리질리언,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거든요. 또 아니면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 봉사는 오프라인에서 못한다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봉사해 주시는 의료진들을 응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하면 봉사를 하면 우리가 마드 테레스 효과라고 하바드 대의 연구인데 봉사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잠이, 수면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가 일정해야 되고요. 특히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깨는 시간이 우리가 느리지만 안 되고 일정하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이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장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 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코로나19 초창기 봉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증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작년이죠. 작년에 코로나19는 송구하지만 2021년 후반기 이후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은 감염병이 끝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합리적인 낙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낙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없기 때문에 이걸 즉시하고 받아들이고 코로나19 예방 행동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항울 행동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미리 이걸 즉시하고 잘 준비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끝날 거야.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즉시하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해야 될 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역사는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한 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더 큰 어떤 성장 또 더 큰 어떤 배려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사회적 결속이라든지 화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마무리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코로나 블루, 정신학적 용어로는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인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어떤 개인의 성장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시고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코로나19 후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감염병과 인류의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신체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 면역력 그리고 심리 면역력도 키우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사공종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